. 콘서트 7080 최백호 팬들의 박수에 90살까지 노래할 것. 1일 방송된 KBS1 콘서트 7080 639회는 최백호, 캔, 이규석이 출연했다. 배철수는 이분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낭만지수가 쏙 올라갈 것이다. 이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다. 이 시대 최고의 낭만가객 최백호를 소개한다고 말했다. 무대에 오른 최백호는 낭만의 대하열을 열창했다. 최백호는 제가 이 나이까지 멋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박수 덕분이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 이어 최백호는 90살에도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. 요즘 콘서트를 하고 있다. 이번에 새 노래를 냈다고 소개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